오늘 아빠 생일 날인가? 아빠 케이스를 사가야겠다 사야겠어요 맛있는 케익이 있어요 케익 사러 보세요 저기 케익 클로즈가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케익으로 드릴까요? 아빠는 초코 케익을 좋아하니까 초코 케익으로 주세요 주세요 빨리요 초코 케익? 오케이 이제 초코 케익을 만들어볼까? 피자 케이크 완성 손님 초코 케익 나왔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왜 이렇게 갔는데 아 이게 뭐야 초코로 가짜고 이건 가짜였잖아 진짜 케익으로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큰일났네 케익이 다 팔렸는데 솔드아웃인데 음 어떡하지 오케이 이거면 되겠다 이걸로 케익을 만들어줘야겠다 응 아 자 고맙습니다 네 잘해요 예 잘해요 자 사진에서 저한테 아 도와주opolit 도와주 맘에 안들어 다른 집으로 가실래? 이거 정말 맛있게 만든 건데 내가 다 먹어야지 뭐 와우 루프 아빠 땡큐 아빠, 이거 맛있는 내가 엄청 바빴어 그래서 우리 생일 축구하는 거 같이 먹자 아빠, 빨리 먹자 엄마, 왜요? 생일 축구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나 엄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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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내 생일 축구 놀이볼까? 오케이 라라라라라라라 와우 네, 아빠 네, 아빠 네, 아빠 아니 왜요? 으아 감사합니다.